요즘은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기보다는 CG로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포토샵이라던가 클립 스튜디오를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AB 아카데미 오시면은 씬테크랑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프로 전문 일러스트레이션을 하셨던 전문 강사분들에게 1부터 10까지 정말 기초적인 레이어 사용법이라던가 단축키 같은 것들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오시면은 충분히 배우실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웹툰 쪽으로 가실 수 있고 그리고 게임 원화 쪽으로 가실 수 있고 컨셉 아티스트라던가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요즘은 웹소설도 되게 인기가 많아서 그쪽 웹소설에 들어가는 사파라던가 아니면 웹소설 표지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시는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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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